자 전국에 계신 고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이드라 제발이라는 제목으로 캐슬을 찍게 됐는데 캐슬을 찍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고이 냥이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앞에서 찍었던 이제 그 엔수 캐슬 고3 캐슬을 찍다 보니까 엔수냥이가 등장을 하고 또 고3 현역냥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고이도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이 냥이 고이 냥이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지금 90점이 아니라 이제 06입니다 제가 06 딱지 붙이고 있는 고이 냥이 고이들은 지금 이제 이러고 있을 때죠 아주 여유 있게 퍼져가지고 소파에 이러고 있고 누워있고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고이 냥이 그린 김에 딱 한마디만 해주고 갈게 짧게 고이들아 제발 자 여기다가 이제 뭐하고 싶냐면은 고2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제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고3 학생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니 고3 학생들을 만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 본인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이거를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란 여기서 이거라는 거는 꼭 선생님 수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3 때 되면은 할 것들이 있어요 뭐 수능 대비가 됐든 뭐 고3 때는 이제 급해지니까 막 할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고2 때 약간 그 고3의 마인드로 내가 고3 때 되면 뭐가 급해질까? 뭐를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3 때도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고2 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럼 선생님 뭐 고1도 중요하고 중3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 거예요? 뭐 태어나자마자 수능 대비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2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에서 수원 수2를 할 때잖아 그치 않아? 그 수원 수2가 수학 시험 범위잖아 그리고 뭐 좀 빠른 사람들은 선택감수진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 범위를 대비를 하는 그 시기에 내신만 챙긴다고 물론 여러분들 내신 진짜 중요해 내신 챙기는 거는 맞는데 내신 공부하는 그 방법대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수원을 끝냈는데 수원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채로 끝나는 거야 예를 들면 삼각함수 같은 걸 몰라 수원을 3번 돌렸는데 그리고 문제입도 한 5번 풀었는데 삼각함수가 뭔지를 몰라 수2를 진짜 막 몇 바퀴를 돌렸어 막 문제풀이 겁나 잘해 근데 미분이 뭔지를 몰라 이런 사태가 되면 고3 때 돼서 되게 후회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2는 어떤 시기냐면은 과도기 고1까지는 약간 무지성으로 문제 풀어도 수학이 되는 시기 고3부터는 이제 수능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무지성으로 하면 이제 안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어렵다 뭐 평가하시면 어렵다 하는 건데 고2 여러분들이 뭘 알겠어 아직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경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고3들이나 N수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는 거를 흉내 낸다고 생각하고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수능 강의라도 조금이라도 들어보시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을 조금이라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느낌이라도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고2 때 살짝쿵이라도 발을 들여놓고 고3 들어갔을 때에도 좀 마음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 소위 말하는 개념이 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면 상승효과 수업이 딱이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 있으니까 뭐 한 달 안에 수원수2 그냥 다 끝낼 수 있어요 빠른 사람 한 2, 3주 정도면 끝나더라고 상승효과라던가 상승의 시작이라던가 이제 그런 수업을 통해서 수능이 뭔지를 경험을 하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제발 제발 뭐다 고2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